아이들의 기본적인 마음을 좀 읽어줘야 됩니다. 네네네. 여드름. 아! 진짜! 아이들 여드름 안 나요? 어린이들도 여드름이 나요. 어린이들도 요즘은 기름 끼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여드름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벌써 리듬까지 만들어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드름 이것도 아니죠? 여드름.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얼굴 위에 꽃이 피네. 이거 이거 붉어지네. 알알이 속이 차네. 노랗게 여보는 이 열매를 손 끄지고 터뜨릴까? 볼펜으로 눌러볼까? 엄마 손을 빌려본다. 스르륵 잠이 오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얼굴 위에 꽃이 피네. 이거 이거 붉어지네. 알알이 속이 차네. 노랗게 여보는 이 열매를 손끝으로 터뜨릴까? 볼펜으로 눌러볼까? 엄마 손을 빌려볼까? 스르륵 잠이 오네. 지금 형수님 피부과랑 연관이 돼. 더 내야 돼. 이런 거 조심하세요. 왜 이러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뭘 들어봐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우리 고전을 하려고. 이거 맞네요. 깔끔하잖아요. 정신입니다.